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을 만들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이테크의 교전과 열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과 신뢰의 기업 조이테크 조이테크는 2002년 마스터 부스터 생산을 시작으로 첨단화된 우수설비와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제휴를 맺고 관계사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한민국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제품 소재, 가공 단계부터 조립 산업까지 관련 3사가 한 곳에 모여 운영할 수 있는 관계사 융합단지 진천 플랜트를 건립하여 보다 효율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미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정신으로 원재료 입고 시점부터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 부품별 조건에 맞는 환경에서 재고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단화된 설비와 엄격한 품질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을 테스트하고 포장 전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줄리안 코드를 사용한 트레시빌리티 로트 관리에 의한 제품 이력 관리에 들어갑니다. QMS를 통한 원재료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이뤄지는 제품 이력 및 품질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조이테크의 내부 자체 연구소는 각종 부품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너클 설계 기본 및 응용 기술, 제동장치 개별 부품의 모듈화를 위한 기술 확보, 최적 성능 차량 품질 기반 선행, 기술 협력 및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하여 독자적인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경량화, 고성능, 저비용의 삼박제를 갖춘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테크의 창조적인 기술력과 발전된 비전으로 생산된 부품은 현재 마스터 부스터 어셈블릭, 캘리퍼 어셈블릭, 리어 캘리퍼, LGR 밸브 등 제동장치 부분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도와 투명 신뢰와 배려 열정과 도전 자율과 책임 혁신과 창의의 5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상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의 가치에 보답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도록 우리 조이테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과 신뢰의 기업 조이테크 기술과 신뢰의 기술 기술과 신뢰의 기술 기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